안녕하세요 외국어 공부하는 아저씨 웨저씨입니다 어저께 명중영어라는 거를 깔고 영어 멘토 최광호 선생님이 유튜브에 올려주신대로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명중영어 앱으로 영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조금 해봐가지고 이제 99% 했는데 어제는 100% 였어요 하나도 공부 안했었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학습하기 어순감각 베이직 1월차 1주차 첫째 날 첫째 날 이제 요거는 순차적으로 열리나봐요 네 하겠습니다 이제 최광호 선생님도 이제 직역을 위주로 앱을 만드신 것 같아요 갖고 하니 너는 하냐 너는 이러고 물어보는 거죠 do you 이제 직역을 해보세요 do you remember his name 이렇게 된거죠 do you remember his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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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I don't I don't I don't remember her number I don't remember her number 지금 제가 이걸 찍고 있는 영상은 완전 초보자용이라기보다 재도전 영어를 뭔가 배웠는데 원하는 성과가 안 나와서 재도전을 하는 분들을 이제 주타겟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거 I, I, me, you, you, he, his 이런거 있잖아요 그런거 이제 기본적으로 하신다고 기본 전제를 깔고 가는거에요 나 기억나지 않았는데 이제 나 안에 기억 그녀의 번호 이렇게 가죠 I don't 나 하지 않아 기억 remember her number 나 하지 않아 기억을 그녀의 전화번호를 합니다 확인 I don't remember her number I don't remember her number 그들 they 하나씩 이제 단어도 이제 살짝살짝 배울 수 있죠 기본적인 단어도 they 이제 remember를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remembered 되겠죠 your names they remembered your names they remembered your names they remembered your names they remembered your names 이렇게 가겠죠 they remembered your names they remembered your names they remembered your names your names 할 수 있니 우리가 했으니까 can we 이렇게 가겠죠 확인 할 수 있니 우리가 change 그 규칙을 이렇게 가는거죠 can we change the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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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나온거죠 이제 한글로 나온거에요 can we change the rule 확인 can we change the rule they will they will 그들은 할거야 확인 they will they will they will change the schedule they will change the schedule they will change the schedule they are done in schedules again they will change the sched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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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문자로 파지 말고 이 앱이 정말 이 앱이 좋은 거는 뭐라고요? 읽어준다 바로 읽는 걸 따라하세요 먼저 they will change the schedules they will change the schedules they will change the schedules 누가 who 누가 했니 이러고 물어보려고 하는거죠 who 누가 했니 변화 그 규칙을 누가 누가 했냐 바꿨냐 그 규칙 이렇게 가는거죠 who changed the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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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이 직역을 따라가 보세요 그냥 직역을 따라가 보세요 그냥 들어와요 그 말을 하야되는 순서가 did the news 이렇게 하겠죠 did the news did the news did the news did the news surprise 그들은 damn이죠 그대로 그대로 갖다 놔보세요 직역을 그대로 갖다 놔보세요 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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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result want 이 결과는 하지않을거에요 surprise her 그녀죠 this result want surprise 이제 규칙이 연음이라고 하죠. 이어지는 음이라고 하죠. 이걸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말에서도 수없이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연음이라고 하는 거. 자음이 모음을 타고 올라오거나 또는 흐 발음이 자음에 의해서 많이 지워져요. 지워지거나 합쳐지거나 이런 현상이 우리말에서도 되게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거든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올렸지만은 입은 되게 귀찮지만 준비성이 철저한 애예요. 그래서 잘 움직이려고 안 하는데 그 안에서 할 말은 한다고요. 발음이 나오는 최소한의 움직임을 하고 있어요. 입이. 그걸 이제 생각하시면서 발음을 흘러가게 읽어보세요. 이 결과는 놀라게 하실 거거든요. 자, this result, this result, surprise her. 잠깐 잘못 눌렀는데? this result, one, surprise her. surprise her처럼 들리죠. 그러니까 이 s, 마지막 s 발음이 h를 타고 올라오는 거예요. h 음이 되게 약한 음이에요. 그래서 타고 올라와요. surprise her 이러고. surprise her. 더 소식, 더 소식.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제 did surprise 나, surprised 나, 그 말이 그 말이 되겠죠. the news surprised does. 지금도 자음이 모음을 타고 넘어와요. 근데 자음이 자음을 타고 넘어온 일은 그렇게 흔치가 않아요. the news surprised does 이래요. 마지막에. the news surprised does 이러네요. the news surprised does. 컴퓨터가 읽어주는데도 거의 그렇죠. the news surprised does 이래요. the news surprised does. the news surprised does. 잠깐 시간 확인할게요. 한 거 하는데 8분 정도 지났어요. 다음 학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